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2파가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.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은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. 4시 현재 서울은 11.7도, 강릉 12.7도, 청주 12.1도, 대전 10.6도고요. 남부지방은 전주가 9.1도, 광주 10.9도, 대구 13도, 부산은 16.1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.